1, 2, 3 진짜 새끼 문 앞다리 안 돼? 아침에는 타투이스트 하고 밤에는 불법 의사 저 잠기면 맹수하고 싶어요 오징어 올게요 쌤 뭐라고? 쌤 야, 대훈 아, 이 새끼 진짜 쌤은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아저씨 때 꿈? 얘기 안 했나? 과학자 이런 거 아니야? 청소년 상담가 어렸을 때 그런 직업이 있단 거 알고 있었어요? 알았지, 이 새끼야 되게 관심이 많았나 보네요 어, 나는 원래 심리학 이런 게 관심이 많았어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무섭게 해요? 무섭게 하는 거랑 상담하는 건 뭔지 말이야? 상담한 사람은 다 부족해야 돼 저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잘 알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네요 알지, 새끼야? 특히 넌 더 잘 알지 왜 저한테 그러시죠? 저 프로파일러야 나 직업이 몇 개 나 직업이 몇 개 야, 이거 봐 자, 이거 다 보자 자, 첫 번째 이거 이리 와 자, 뭐냐 야, 이거 해봐 밖에서 나는 송은 뭐지? 너 이거 그 소리를 읽었어? 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읽으면 조카 거시기 하니까 아니 맞지? 내 해석하고 해도 되잖아요 싫어하지 말고 자, 그 소리 밖에 뭐냐 그 다음 해봐 그들은 고치고 있어 히터를 히터를 자, 나는 나는 집중을 해줄 수 없어 집중을 해줄 수 없어 집중을 해줄 수 없어 집중을 해줄 수 없어 나의 공부는 우리의 선영을 할 수 없어 우리 집중할 수가 없어 야, 이거 너희 알지 이거 Not at all 뭔지 알지? 전혀 모모할 수 없어 어 나 이거 견딜 수 없어 난 못참겠어 어 they will 그들은 끝났어 곧 끝낼 거야 끝낼 거야 자, 이거 첫 번째 거 내 필통을 찾을 수가 없어 내 필통을 봤니? Have you seen it? 내 필통을 봤니? 원작이 원작이 여기서도 현재완료 썼네 네 현재완료 아니 자, 해비언으로 써도 I haven't read 못했어 Where did you put it? 어디에 왔어 어디 갔냐 나는 그것을 나의 세상에 도왔어 미 하지만 지금은 가버렸어 It's gone 이게 이제 사라진 거죠 나는 매우 또 하나 또 깜둥 나는 도와줄게 누가 그것을 찾는 것을 어 자, 여기 헬프 나왔죠 네 차무야 네 헬프는 무슨 동사? 다요 고맙죠 고맙죠 지갑 지갑 깜짝이야 와, 이건 재패 채워져야 돼 모르는데? 네 아, 알겠다 뭐지? 사영이랑 호수 한번 준사영 자, 준사영이죠 자, 그래서 헬프는 준사영이라서 뭐랑 뭐 쓸 수 있다? 투 랑 원형 부정사 부정사 두개 다 쓸 수 있다 투 부정사와 원형 부정사 그정? 네 찬오케이? 응, 이거 알아야 돼 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이거 있나 이거? 야 이거 해봐 오우치 아우치 그 눈 밟았어 나의 발을 또 다시 아 대응해 너무 괜찮네 그 다음 자, 그 다음 그 다음 아니 세 번째야 세 번째다 그는 그가 그거를 벌써 오늘 동안 세 번이나 미친 거 아냐? 못 참아 못 참아 나는 그랑 맞장을 따라할 거야 아 고카분도 나는 네오스에서 나를 이길 수 없어 뭔 소리야 그는 오늘 안경을 안 쓰고 있었네 그는 눈을 뵈는 게 없어 그는 진짜 그래서 그는 나를 잘 못 봐 자 그의 한경 무슨일이 있니? 그는 깨 먹어서 그의 한경 오늘 아침에 축구하고 나서 한경이 그랬구만 차는 자리를 깨 먹었는데 차는 축구 잘하냐? 저는 음질 당해 아, 맞다 잘하는 다 못해서 상대가 꽉 차가지고 어, 이 새끼 왜 이렇게 못 참아서 근데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부상을 안 당해요 맞죠? 저 처음 당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저 팀 부스 전해봐요 전 아예 안 해놨어요 전 아예 안 해놨어요 너는 병진아 들어 놓고 너는 주점자잖아, 새끼야 한다리만 일곱 번 주점자씨 뭔 소리가 있냐 뭔 소리가 있냐 야, 이거 중요하다 이거 Should have a pp Have a pp Have a pp 야, 이거 야, 저거 또 밟을지도 몰라 아니 야, 저거요 조동산절로 이거 저거 조동산 have a pp 조동산 have a pp 조동산 have a pp 는 뭐다? 과거다 과거 과거 그래서 뭐야? 과거에 뭐 뭐 했어야 했어 그걸 분류로 했어야 했어 이거는 과거에 과거에 후에요, 후에 오케이 아, 좀 조심했어야지 자, 이거 자, 너무 빈빈다 야, 못 참겠어 어쩔 수 없잖아 이 참고 자, 이거 너무 시끄러워 어 birthday party 하고 있잖아 어 너무 크게 시끄러워 하고 어 birthday 이거 브로크 처음으로 된다 이거는 뭐야 연기가 담배 피다 담배 연기가 lower floor 밑에 층에서 뭐였죠? 어 뭐야, 다 생일파티구나 나는 못 참겠어 애들이 위층에 애들이 졸라 그죠? 달리고 있어 나는 못 참아 삼둥 야, 너희 그것도 막 층간소울 있네? 아니에요 저 있어요 저는 있어요 주택 사는 주택 사는 주택 사는 데 위에 까치들이 막 너 뭐라고? 저요? 저 곱데기 열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이제 내버리죠 까치면 너는 있냐, 차롬? 없냐? 내 위쪽으로 이산 너는 주택이잖아, 시팅아 저 주택은 너는 주택 아니야? 주택이긴 한데 예측은 없어요 참새들 올라가는 소리 참새들 참고자 아 그래요 아, 지금 참새들 찍퇴 거였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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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다음에 걔들이 계속 이거 하죠 어 난 못 참아 어 어 자 이렇게 못 참는 거야 아 아 어 뭐냐 이거 그들은 나의 속에 너무 크게 어 너무 나이가 그래서 잘 안 들려서 네 큰걸로 어 아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게 안 돼 이거 뭐예요? 저의 얘기 저의 얘기가 계속 울어 나는 못 참아 어 그는 아파 아프게 틀림없다 틀림없다 그 다음 이건 그의 머리가 내 어깨에 부딪쳤어 어 어 내 어깨에서 내 어깨에서 내 어깨에서 난 못 참아 어 컨듬 어 피곤한 게 틀림 어 어 어 어 나도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어 우와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출근할 때 옆에 초특구 미디어 있어 정말 피곤해 할머니 옆에 나 퇴근할 때 없나 출발하겠네 뭐 쉬이 뭐 쉬이 하하하하 진짜 춥다니까 한 번으로 이거야 옆에 여자가 내가 졸업이 이렇게 안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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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에 초특구 미디어 지껏다 지껏다 하하하하 아무튼 아 아 아 자 먹으니까 네 뭐 먹고 있는데 왜 못 참아 어 졸라 배고파 왜 못 참아 뭐지 그 다음 졸라 드림이 먹고 있나 아 그는 저랑 통화를 너무 크게 해 참을 수가 없어 진영의 그녀는 아기와 통화 중이야 하하하 아기 통화라는 거야 아 아 아이들이 뛰어 다녀 참을 수가 없어 진영의 그들은 아이들 뿐이야 이거는 진짜 아이들이 싫어하는 마인드가 하하 자 리얼라이프 씬 나오네요 쉬이 이거 잘하고 카운다운 자 해봐 민수야 민수야 내가 사용할 컵이 없어 왜 설거지를 아니니? 하하 미안하니 아 야 잠깐만 뭐라고? 너 항상 이야기 너 아가게 때린다 자 이거죠 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컵이 어 없다 여보 목적 없죠 지금 못 간다 생각했지 어 왓 자 여기 두 더 디시스 있죠 네 이게 뭐죠? 설거지를 설거지하다 설거지 자 두 원래는 워시 이렇게 했는데 두 도 이렇게 어 민지가 어 왜 설거지 안 했냐 미안하지만 무슨 관계지? 나는 한 사이 무슨 관계라고요? 민지, 민수인 거 보니까 딱 빠지고 이거 남매인가? 아니요 자 미안 파트너죠 파트너 어 아 이 새끼 요즘 따라 쉬라도 가을 때랑 쉬라고 아 졸라 형 형 파트너가 너무 파트던데요 니가 생각나는 그 파트너에 계세야 파트너가 생각나니까 파트너가 생각나니까 파트너가 생각나니까 참 참 참 참 나 그런 운동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자 예약이 근데 뭐야 그 댐 두 댐 이거 들 수 있어요 뭐라고? 어 설골에서 하는 거를 이제 그 그 뭐야 3 3 야 잠깐만 그림 봐봐 너희들 이거 있죠? 네 이거 당연히 이거 시험 문제 나오죠? 네 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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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자 포겟2하고 포겟ing하고 어떻게 다르죠? 몰라 몰라 너 허리 안 펴 무슨 차이야 2랑 아닌데 포겟 아는 사람 야 저거 이거 이거 있지 야 이거 기본이야 저거 이거 야 2는 잘 들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2는 중요하다 2 부정사 2 부정사 2 부정사는 2 부정사는 뭐다? 미래성어 미래성어 그래서 2는 미래에요 아예 과거 시작하고 그러면 얘는 저거 이거는 뭐야 아직 아직 뭐다 저거 저거 이거 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 자 이게 아닌지 이게 아닌지 뭐다 얘는 이미 일어난 거 일어난 거 미래성어 미래성어 야, 이거 뭐야? 이미 일어난 사실을 잊어버린다. 과거에 있었는데 우리 그때 만났지? 안 만났지, 이러고. 과거에 일어난 건, 이거 뭐야? 해야 할 거를 까먹어. 이거 뭐야? 이미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아예 안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직 안 한 건데, 해야 할 건데. 그래서 투 해. 알았어? 그럼 시험 문제 이거 어떻게 나올 수 있다? IMG.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나오려면 이렇게 나오겠지. 알았지? 승부가 나왔어요. 뭐라고? 아니요. 그게 투라고, 투. 두잉 쓰면 안 된다고. 틀린다고. 알았지? 이렇게? 네. 자, 할 거를 했는데. 자, 그 다음. 안전이 새끼야. 뭐라고? 여기서 항상 까먹어. You always forget. You always forget. What you have to do. 넌 뭐? 뭐? 너 맨날 까먹어. 네가 해야 하는 것을. 나는 못 참아. 야, 여기 왓 봐봐. 여기서 왓 뭐야? 관계대명사 왓. 자, 저거 이거. 관계대명사지. 네. 자, 이거 왜 관계대명사지? 뒤에가 어때요? 불안전하죠? 여기 두가 타동사인데 목적으로 안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 선행사. 앞에 선행사 없지? 네. 그런 것 같아. 그죠? 오케이. 야, 네가 해야 하는 것을 맨날 척 까먹냐. 견딜 수가 없어. 뭐야? 나는 뭐 했어? I cleaned the living room. 거실. 거실을 all morning. 아침을 떠나. 아침 내내 나는 거실 청소했는데. 오늘 네가 해야 할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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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 자, 앉아 이 새끼야. 자, calm down. 그럼 이렇게 해, 그쵸? 아빠. I'm busy doing my homework. 나의 갑자기 너무. 야, 이거 중요한 거 나왔다. 체크해, 이거. 저거. Be busy, I am gym. Be busy, I am gym. I am gym. I am gym 하느라 바쁘다. 나 숙지 하느라 바쁘어. 뭐? Do the dishes first. 설거지 벌둘이 새끼야. 그리고 네 숙제. I can't. I don't think I can finish my homework today. 뭐야? 내가 오늘 내 숙제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숙제 못 끝낼 거 같아. That's too difficult for me. 목돈다이나 봐. 지랄. 과학은 나한테 너무 어려워. 과학? You know I'm good at science. 너 알잖아. 나 과학 잘한다. 내가 너 도와줄게. Let me help you. 도와줄게. 이거 레시인 부동산? 사역. 적어. 사역 뒤에 원형. 원형. 교회 원형. 참여야, 적었어? Yeah. Let me help you. 내가 도와줄게. Great. Thanks. I'll wash your cup right now. 먼저 컵 할게. 그리고 I'll do the rest of the dishes. 그 설거지의 나머지죠. The rest. 나머지 맞습니까? 네. 나머지 맞습니까? 네. 설거지의 나머지 뭐야? After finishing this. 네. 나중에 끝낼게. 이거 끝내고 나서. 나중에 나중에 안다. 야, 이거 뭐 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컵은 지금. 너의 컵은 지금 씻는데. 그 다음 뭐 한다고? 지금 하는 숙제를 하고 나서. 나머지 할게. 그 말이지 지금. 컵을 씻고. 숙제를 하고. 나머지를 씻고. 어. finishing this with this. 숙제 끝낸다는 거야? 네. 숙제 끝나면 나서 나머지. 나머지 설거지 한다는 거야. 알았어? 네. 아. 진짜. 정신새끼야. 아. 나 진짜 죽여버려. 야. 조용히 해. 야. 오늘 한 대까지 그거. 내일 그거. 그러니까. 그거 하고. 어. 내일 맡기는 게 안 씻나. 내일은. 내일은 포커스 인 하고. 너희 합격 프린트 그거. 어. 굿나잇. 그렇지. 자. 그렇게 하려고. 어. 어. 어.